10월 25일, 쥐띠에 관하여 호랑이띠에 관하여 시비와 구설이 오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하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대화와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 비판적인 피드백에도 건설적으로 대응하여 원활한 관계 유지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용띠에 관하여 상하가 잘 통하고 타인과의 관계가 조화롭게 진행되는 기론을 감사하며 즐기면서 자신의 목표와 꿈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시기는 성장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뱀띠에 관하여 장애와 어려움에 직면할 때 불손하거나 태만한 행동으로 행운을 놓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인내력과 결단력을 발휘하여 극복해야 성장과 진정한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 말띠에 관하여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과도한 자신감과 만용은 피해야 한다. 항상 주변을 신중하게 관찰하고 내부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양띠에 관하여 유혹에 조심하고 일에 충실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유혹과 가머니설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집중력과 판단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지켜야 한다. 원숭이띠에 관하여 당신의 성실한 의지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며 결단력과 열정, 노력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개방적인 태도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세요. 닭띠에 관하여 타인의 방해와 반발로 인한 어려움에 대비하여 대처 전략을 갖추고 견고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확실히 인식하고 타인과의 원활한 소통과 적절한 자기주장력으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갯띠에 관하여 현재는 당신이 목표를 추진하기에 알맞은 시기로 결단력 있게 행동하고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나아가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돼지띠에 관하여 의견 충돌이나 다툼 상황에서는 고집과 경거망동을 피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예의와 협력적인 태도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이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